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주요 특산물인 단감이 베트남 시장의 수출 뒤 본격화돼 품질의 우수성과 경쟁력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. 올해 초부터 김해 진영에서 단감 베트남 수출 선적식이 진행됐으며 지난 1월 8일에는 창원시 북면에서 10만 불 수출 계약과 함께 1차로 16톤의 단감이 선적되어 베트남으로 출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. 경남의 단감은 전국 재배 면적의 57%, 생산량의 64%를 차지하는 주요 소득작물이며 매년 5천 톤, 6천 불 이상을 동남아시아와 북미지역으로 수출되는 수출 효자 농산물입니다. 최근 단감 수출이 중국과 이스라엘 등 외국산과 경쟁 심화와 소비 위축으로 수출량과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수출 시장의 개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